젊은 피 모아 아빠 정성윤 격투기 선수 출신 주니 아빠 윤형빈 지구 용사 출신 노이 아빠 기태영 아빠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 시작됩니다 갑니다 시작 하나 일어나고 둘 천천히 버텼다가 일어나고 셋 일어나고 넷 다섯 일어나고 자 일어나고 앉고 네 일어나고 자 이제 여기서 쉬워지니까 들었다 내렸다로 바꿀게요 하나 앉으면서 팔 잡으세요 앉고 자 일어나고 힘드신 분들은 내려놓으시면 돼요 셋 으쌰 넷 으쌰 으쌰 둘 으쌰 셋 열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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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저거 으쌰 다섯 으쌰 다섯 아홉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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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토맨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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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둘 둘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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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